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의 마지막 부분 정리하는 겸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조투표지와의 전쟁 이게 이제 4.15 총선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제 복습을 하면 현재 대한민국 선거에서 보게 되면 사전투표의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위조투표지를 제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요. 그건 이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도장을 찍으면 위조투표지 제조가 힘든데 지금은 선관위가 내부규칙인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인쇄 날인 이미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조투표지 제조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투표자수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사전투표에서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를 전혀 모르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투표자의 신분증 이미지도 지난 11월까지는 즉시 삭제를 했다가 항의가 많으니까 30일까지는 보관하는 걸 했는데 30일까지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무효소송 같은 게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사전투표자수로 확인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선거의 핵심적인 사안은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조작하지 않습니까. 이걸 조작하는데 이 조작의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사안은 투표지 분류기일 수도 있고 투표지 분류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그노 대표에 의하면 입력 과정에서 또 조작을 하는 것. 컴퓨터에 여러분들 개표 상황표에 투표지수가 몇 장인지 이런 것을 입력하는 과정에 조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 하나는 데이터가 집계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변조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수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한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 서버 조작 투표지 분류기 조작 서버 조작 그다음에 입력 과정의 조작 이런 것은 다 가상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위조 투표지 제조가 어려워지면 그러면 전산 조작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여러분들 다루고 오신 분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공 박사님 이게 지금 말이죠. 국민들이 많이 각성을 한 상태고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조 투표지를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조작을 하게 되면 329만 표를 전국에서 투입해야 되는데 그게 그만큼 여러분들 마련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서는 그 사람들이 부분적인 조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일단 참고사항이지만 그걸 받아들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나 내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위조 투표지를 막을 수가 있으면 4월 10일 총선이 상당 부분 공정선거가 될 가능성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정선거에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들 대화를 나누신 분의 말씀도 위조 투표지 제조가 쉽지가 않으면 전산 조작을 하기가 내놓고 전산 조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전략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지적만 집중적으로 모죠. 손을 대거나 그런 방법을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전면적인 조작이 성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이거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제가 볼 때는 편한 방법이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 가지고 확보된 사전투표자 수만큼을 자기 후보와 함께 그냥 밀어주는 방법은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것처럼 다른 사람 표를 빼앗아 가지고 넣는 데는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것처럼 위조 사전투표자 전부를 그냥 더블당 후보에 밀어주는 방식은 기표 도장을 한 번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좀 편안하게 간편하게 안전하게 표를 만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의견을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는 저는 금요일까지 이제 선관위가 의견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내용을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할 거로 봤는데 2주가 지난 금요일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은 위조 투표지 제조를 막아낼 수 있느냐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국민의힘이 날인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에 크게 성패가 갈릴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인데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 사전 투표자 수를 카운팅하는 문제 사전 투표자 수를 카운팅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마음대로 사전 투표자 수를 위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막아낼 수가 있으면 더 안전한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전면적인 조작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이 두 가지 문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통해서 위조 투표지 제조를 막고 투표소별로 사전 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해서 사전 투표율 부풀리기를 막을 수가 있으면 그나마 사전 투표 제도 폐지 없이 좀 공정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제 앞으로 국힘이 어느 정도 선전할 수 있을지 영 믿음은 안 가죠 믿음은 안 가는데 그래도 그 방법을 우리가 계속해서 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방송을 마무리를 하기 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그래서 정상적인 선거 같으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 투표 도표를 이렇게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보다 사전 투표율을 7.49%로 뻥튀기한 거 아닙니까 뻥튀기 했으니까 방법이 간단하게 받은 숫자만큼 더해줘서 발표를 해 준 거 아닙니까 이만큼은 표를 쑤셔 넣으면 되거든요 위조 투표지를 원래 진기훈이 372표를 받았는데 372표만큼 기표 도장이 1번 찍힌 진기훈이 1번 찍힌 이런 표를 만들어놨다 쑤셔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상당히 신종사기수법이거든요 그냥 372표를 받은 사람한테 372표만큼 만들어서 집어넣고 여러분들 그냥 그걸로 발표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넘넘하게 빼앗고 이렇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에요 사무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당하지 않으려면 국힘이 좀 분발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해서 경기를 늦추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보면 지금 전면 수개표로 한 것이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에는 개수기 돌리고 심사부 수금표 했는데 지금은 심사부 수금표하고 개수기 돌리기 했던 다 장난이지 않습니까 전면 수개표라는 것이 사전투표하고 사박오일 투표하면 이동하고 계암하는데 사전투표 여러분이 끝나고 나면 사박오일을 쑤셔 넣으면 그걸 끝나는 거죠 뭐 전산조작을 15% 하겠다면 15%에 필요한 숫자만큼 사전투표 끝나고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간단한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집어넣어 가지고 투표장에 가져와 가지고 개암하고 전자개표기 돌리면 심사부 수금표를 하던 개수기를 먼저 하던 심사부 수금표를 먼저 하던 간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가짜를 투입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 하고 마무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놈들 시리즈 여러분 많이 지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공병호 tv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하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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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4.15 총순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순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